음악 처음부터 개소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허리를 수년간 더 악화시켰던 문장이기에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내 차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주의해서 운전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양팔을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칼날이 무뎌져서 손을 베었을까요? 내가 칼 사용법에 미숙해서 손을 벤 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몸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은 채로 허리가 좋지 않다는 탓을 합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펴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지 않아 놓고 허리를 구부리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칼을 사용하는 올바른 기술을 익히면 칼이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방어운전을 하는 방법을 습득하면 운전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칼을 처음 잡아보면 내 손을 썰까봐 너무나 무섭고 처음 운전대를 잡고 밖으로 나가면 언제 사고가 날까 전정긍긍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 그럴 거면 칼을 잡지 말라거나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소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립니까? 저는 이게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지 말라는 소리가 개소리라고 하는 까닭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서 매일같이 파스를 붙이며 눈을 뜨는 게 하루의 일가였고 초등학교 때 이미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으며 군대에서는 경추 부상으로 인해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늘 허리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허리를 펴고 반듯한 자세를 유지했으며 꾸준히 반듯한 자세로 운동을 해왔습니다 허리에 좋다는 수백만원짜리 의자도 사용해봤고 50분에 25만원 하는 비급여 물리치료, 도수치료 다 받아 봤습니다 좋은 병원을 찾아다닌 건 당연하고요 저는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리를 구부리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우리 몸은 앞으로 구부러지는 범위가 뒤로 펴지는 범위보다 훨씬 큽니다 앞으로 구부러지면 땅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걷습니다 TV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어떤 스포츠에서도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동작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리는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면서 강한 힘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허리를 구부릴 수 없는 이유는 허리의 주변부의 관절과 근육들이 같이 잘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는 다른 근육들을 조화롭게 쓰지 못하고 허리 주변부를 과하게 사용하여 과학 긴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그 긴장감들이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고 그 통증은 결국 몸의 데미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몸을 가지고 42.195km의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반면 누군가는 3km도 뛰기 힘든 이유는 우리의 몸의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지 않고 어떤 특정 근육을 과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작 3km 뛸 수 있는 여러분들의 허리를 42.195km를 뛸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 해방을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년간 허리에 좋은 자세 좋은 운동을 철저히 따라하고 지켰지만 점점 허리는 더 뻣뻣해져서 늘 통증을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허리 구부리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는 더할 나위 없이 허리가 편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유튜브에 무료로 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료로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러너스 하이를 경험시켜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러너스 하이는 달리기를 하다가 힘든 고비를 넘겼을 때 마주하는 쾌감입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조급함에 빠져삽니다 1분짜리 쇼츠가 유행한 이유가 바로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리기에 과정 없이 러너스 하이를 마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천천히 그리고 꽤나 힘들게 과정을 이겨나가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결과 러너스 하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이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제가 시키는 것들을 다 하신다면 절대 여러분들이 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 환불 신청해 주세요